이사야서 우리 33장 함께 보도록 합시다 33장 17절입니다 너희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희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칭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개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파한 백성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의 절기지키는 무엇을 보라구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오 그 줄이 하나도 끊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였습니다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원은 시온에 있다는 사실도 이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고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거미는 내가 병도로 나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그 하는 백성이 거기는 어디를 뜻합니까? 시온에 그 하는 백성이 죄사함을 받는다 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 또 3차의 7개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시온 이 시온에 우리가 와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확신있게 알려주고 있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거기 그 하는 백성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는 이 장면도 영적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알아보지만 영적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수없이 많이 읽고 듣고 본다고 할지라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눈이 가려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사에서 29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피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의 여왁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즉 모든 성경이 너희에게는 마치 뭐와 같다구요?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게 노라 할 것이오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주께서 가르사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격려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뭐가 없어집니까? 총명이 다 가려질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부 소갱이 되는 것입니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갱이 되고 소갱이 되라 전부 눈을 감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이 모두의 그 영적 눈을 소갱되게 하고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결국 아버지 하나님도 어머니 하나님도 못 보게 만들고 성경에 아무리 많은 증거와 가르침이 있어도 그 증거와 가르침을 외면케 만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안식일도 우리는 거룩해 지키고 3차의 7기절기도 거룩해 지키고 세원약의 모든 윤례와 규례와 법도 거룩해 지킬 수 있는 시원으로 지금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란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계명 안에 그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금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